그래서 준비한 코너죠. 덕후들의 행복한 시간, 덕행시 시간입니다. 박수! 자, 저희 아임셀업의 간판 코너입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팬들을 위해서 일제일 팬미팅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적으로 100%의 팬싱 공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카메라가 이제 팬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팬 쌓인 해봤나요? 지금? 네. 카메라가 팬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옆에서 오디오만 그냥 이렇게 해드릴 텐데요. 카메라를 계속 보시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대충 오시면 되는데 알았죠? 네! 아, 선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건해둘게요. 카메라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어머, 어서오세요. 저 우진이 오빠한테 먼저 갈 건데. 형! 네. 아니, 저 동생인데 그래도 그냥 편하게 말씀 나주시면 돼요. 아, 왜, 왜 그래? 네. 형이 좀 긴장, 저을 보고 더 긴장하는 것 같아서. 틴틴으로 이행시 한 번 해주시면. 틴틴.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틴! 틴틴 팬분님들. 틴! 틴틴과 하나입니다. 다시 할게요. 뭐야? 좀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어, 잠시만요. 자, 대충할게요. 틴! 틴틴! 틴! 틴팝! 틴! 오오오오오오오우오. 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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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준비해야 돼요. 아 됐다. 혹시 비눗방울, 요즘 이게 대세에요. 비눗방울 불면서 윙크하기. 아, 네. 아, 네. 윙크를, 오케이. 윙크를 딱 다섯 번만 해주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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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점으로. 자. 부러주시고. 위크! 이렇게 빨리 닿을 뻔한다고? 비눗방울 한 번 더 불러주시겠어요? 네. 천천히, 천천히. 제가 이거 짤로 남기려고요. 우와, 이뻐. 다음에 틴틴, 이현 씨 또 한 세 개만 더 준비해주세요. 알았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태성이 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목소리가 낮아가지고, 변성이가 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동생이니까. 네. 말씀 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 태성이는 King vs Op. King vs Op. King! 왜요? 변성이가 아니라 변성이가 지나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래 되게 높았어요. 어, 저는. 저 동생이에요. 아, 어. 나는. 난. 그런 것보다 약간, 친근한 게 좋아가지고. 그래요. 어. 아, 진짜. 어, 그래. 형은 그냥 그, 비주얼이 굉장히 월등하니까, 꼬깔을 불고 소 뽀뽀로 대체하는 것 같아요.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떨지 말고요. 손을 부들부들 떨면 어떡해. 하나, 둘, 셋. 한번 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형, 모르는 게 아니라 배 터주세요. 그러니까 왜 먹을라해. 시작. 시작. 귀여워. 귀여워. 형, 다음에는 더 재밌게 만나요. 목소리 높아지면 다시 올게요. 알겠습니다. 안녕. 형, 안녕. 진우야, 안녕. 왜 이렇게 늦었어? 너랑 나랑 동갑이야. 아, 진짜? 너랑 나랑 친구라고, 친구. 중상. 친구야, 안녕. 그래. 나 오늘 시험인데, 너 잘 봤어? 잘 봤겠니? 친구야, 너는 볼에다가 일단 하트를 붙이고 한번 시작해볼까? 알겠어. 너는 잔망스러우니까 깨물하트 3종 세트를 내가 시키고 싶어. 해줄 수 있겠어? 그래. 알았어. 그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에 어디를 깨물거니? 괜찮아, 친구야. 너는 깨물지 않아도 돼. 혹시 너 해남이잖아. 나 순천이거든. 혹시 책임져의 네 파트 애교 버전으로 해남 버전으로 한번 해줄 수 있겠니? 알겠어. 어. 어. 다 컸네. 라고 놀리지 마. 보여주고 싶은 게 참 많아. 멈춰버린 이 앵글 위로 꽃이 되어버린 너만의 힘을 봐. 내가 뭔가 사투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알았어. 다음에 친구들 또 봐. 다음에 시험 잘 보고 올게. 시험 잘 봐. 그래, 우리 열심히 살자. 응. 그래, 안녕. 오래 살아. 오래 살아. 오래 살아. 저의 말씀까지 너무 나아하거든요. 오래 살아. 저의 친구들끼리 오래 살자고 마지막에 끝내 살아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